호루에 선수가 내려와 있습니다. 수비 숫자 2명, 공격 숫자 3명 수비수들 이제서야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. 호루에가 더 높은 위치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왼발 쇼팅! 괜찮아요. 공수를 다 할 수 있는 선수예요. 확실히 매력이 있는 선수예요.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끌고 들어가면서 저런 슈팅을 날리는 게 더 지금 좋아 보이죠. 그쵸? 어우, 괜찮은 선수예요. 수비용 미드필더 뭐 이런 쪽으로 포지션 변경이 가면 눈에 띄어서 제가 아까부터 자꾸 호루에 선수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좋은 선수입니다. 저는 예전에 현역 시절에 유상철...